오리지널 영상 포인트 부부끼리 임포스터를 하려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기상천외한 사건을 보게 된다 백쟁이도 볼 수 있다 그럼 즐거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거는 부부사기단 어몽러스 오늘 해볼건 뭐냐면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한방에서 게임하는 이점을 활용해서 두명이서 임포스터와 같이 걸릴때까지 존버타다가 딱 걸리는 순간 그 판을 휘어잡아버리겠다는 장황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자 부부사기단으로 아이디를 맞춰놓으시구요 예 여기 여기 옆에 붙어있어봐 우리 둘이? 어 귀엽다 기다려놔 아니 좀 맞춰봐 어 어떡해 어? 너무 빡다 iant clothes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사기씨 귀엽 쿳 월 근데 우리 너무 티 나지 않아 부부사기단 하면 그래? 웜 그러면은 장명이 되게 너무 고민된단 말이야 그니까 에이쓸аПät falta 해? 어 너 노란색 없다 달라해봐 나 노란색 줘 그렇지 않으면 빨강해서 퓨오줌한다 어 빨간색 없어 색깔 주황색으로라도 바꿨다 그게 더 적절한 나 또 의무실 들어갔어 여기 딱 꽂히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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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 죽었어 난 범인을 알고 있다 누구야? 하지만 말할 수 없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어림없는 소리 어 뭐야 너 뒤통수를 스윽 훑어다보고 갔어 너 자꾸 왜 몰리냐 그니까 나 한다는 최후의 변론이 고작 콩자반 싫어해서 그러지 왜 나 몰아가 나 뭐했는데 아무도 못 죽였구만 누구한테 죽으셨나요 내 옆에 붙어있었다고 내 동료였어요 저거 다 파랑이가 죽였어 그러겠지 니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미니언즈가 머리에 뭘 달고 있지 미니언즈? 머리카락 머리카락 있어? 응 어 말이 없어졌어 미션 나오고 있거든여 저거 미니언즈를 야? 귀엽지 현실 고증고소 귀엽지 잘 오지마 어! 으흐흐흐 werkh 으허핵 으흐옭 으흐흑ит 으흐 벤트맨이래 아니 재미나 일로와 어이 야 너야? 너야? 너가 닫았지? 어휴 어 뭐야 너 빠져나갔어 아니 너 나랑 같이 썼는데 어떻게 빠져나간거야? 여기 민들 여기 응 봐줄게 니가 봐야 의미가 없는데 오케이 오우 나 민트 노랑 같이 있었음 으흠 쓰레기 내가 쓰레기야 혼자? 혼자? 왜 따라해 오케 오우 한다 한다 그러면은 주황이야 검정했어? 어 주황이네 오 좁혀졌다 이것은 오랑지 몸을 거꾸로 하면? 임포스터 하아 뭔 소리야 따랏 따라라라라라라라 으어 헐 욕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잠깐만 피해 이거 노랑이 왜 나 왜 어 이거 노랑인데 뭐래 어잉? 너 노랑이 나한테 확실히 보여줄 적이 없잖아 나 확실히 있습니다 없네요 에에에에 이거 노랑이 완전 깨아 파랑이야? 혹시? 쓰레기 있는데 아 맞다 나 봤지 아까 이건 노랑이다 보래 음 이건 노랑이야 민트야 나 아니라고 너네 진다 으응 아 가시고 빠이빠이 어 잼미 나갔다 야후 오우 왜 날 왜 모는가 나 민트 투표 했는데 아 그래 허허 오빵 요 연두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같이 다 решил? 아 그래 콜 잠깐 수상해 도우석 우리 저희 확실히 봐주세요acas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네 명이 햇 territories 오케이 그러게 이젠 두 명이네 alcoholic 까다 이렇게 배인해? 미쳤어? 정판도 초록은 벤티탈다 걸렸는데 힘든 싸움이 되겠구만 아 그래? 어? 뭐야? 왜? 어? 미션! 아 미션을 끝냈구나! 두더지 어때? 두더지스러운 거 없을까? 어 되게 두더지같지 이거? 뭐야? 아니? 꼼같은데? 어 좋아 이거 두더지같지? 너 돌려라 좀 잘 보인다 잘 봐? 그럼 지금 임포스터인 거 들켰겠네? 아 임포스터세요? 넵 꼭 그런 말 얘기하면 꼭 안 힘들어 그 뒤에서 임포스터인 척을 해 어이! 어? 돌아가셨나봐요? 뭐지?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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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합니까? 미안 미안 너야? 응 보면서 아닌 척을 해? 나랑 누가 있었지? 야! 우후! 노! 노! 나 좌측에서 왔어 시시 쪽에서 옴 유 워트! 하하! 하하! 하아? 어? 뭐야 헐! 아 씨! 이렇게 걸린다? 어? 한 명이 너 찍었어 뭐야? 개 웃기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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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해볼라 했는데 하하! 하하! 모르 Studying 강식이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너 노래 부르는 인포야! 맞아요. 그냥 임포스터죠. 어! 의심가! 의심가! 어머! 나 의심받겠다! 어머! 어머! 어떡해! 어허허허헝! 할렛이 아이스크림 먹느라 늦게 신고를...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딱... 의심가주? 아... 씨...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어?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타자가 이리 빠른가?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멍충이더라! 잘가고! 아이스크림쟁이! 너무 티 났죠? 도더지 쫓아다녀야겠어! 도더지 여기 있는... 너 지금 어딨어? 아들, 손자며느리, 다함... 에헤헤헤! 검정 맨뒤우는 놈 따라죽여버리! 너무 자연스럽죠? 바이바이! 지금 미션 거의 다 끝나서... 아 이거 막았어야 했는데... 이러면 들킨다! 엥? 우리 항해실에서 왔는데? 항해실에... 다 있다가... 총기 갔잖아! 사냥이 혼자 왔다고? 뉴비는... 아휴... 아깝다... 아아... 아아... 자, 산소... 스마트 퀴즈 여러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죽일까? 누구 죽일까? 핑크 죽일까? 공주 죽일까? 핑크! 핑크? 오케이! 오우! 후우! 부부 사기단으로 할까네? 그래! 너무 코리하잖아 우리... 아파! 고추 해야지! 너도 고추야? 오이고추 해야지... 어허... 고추 사기단! 얜 밑에 뭐야 체리? 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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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석 어?! 어! 어유! 아잉! 뭐야? 핵이네... 푸식푸식 소리 내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 해산랠줄이야 미미! 영무식에 세 명이 갇혀있다. 왜요? 연두? 너잖아. 박씨, 봐줬잖아. 길막혀서 들어온 건데. 갈색 쓰레기. 나한테 악감증이 있냐? 뭐 했는데 움직임이 수선하지? 아니, 의무실에서 확씨 봐줬거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응? 어? 뭐야? 엥? 다 빠졌는데, 민트남, 유의살이남. 개웃기네. 기왕 가는 거, 굴고 가. 세경 가야지. 다 졌는데, 다 졌는데, 다 졌는데, 다 졌는데, 안 되겠다. 바이 바이, 헬로! 바이 바이! 헬로! 벤트쇼! 환상의 벤트쇼를 구경하고 가세요. 뭐예요 이거? 기왕, 1위 된 거, 벤트쇼나 보고 가시죠. 히쟈 이걸 진짜 부러? 아니 이런 생각이 없는 놈을 다 봤나 아니 그거 진짜 나 강퇴당했어 야 누가 누가 방장이냐 거기 야 그 새끼가 방장인갑다 야 듣고 있냐 야 이 새끼야 아 씨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dump